네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솔라티 솔라티를 한번 시승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솔라티 차량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닥터벨로라는 데칼을 붙이고 있고 솔라티 그 차량을 한번 탑승을 해서 시승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계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차 닫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기판 계기판이고 뭐 여기는 다 다른 차에 있는게 다 있죠 근데 이게 토옵션이 아니고 옵션이 좀 빠리나보니까 운전생계가 있어요 반전 순간 승인 되니 이렇게 그리고 예 의자들은 움직일 줄 알아요 요 단속적인 직각으로 그리고 여기에 수납중간이 중 중인거죠 그 다음에 맞은 수강이 거쳐지고 섞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등도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나서 이게 타코메타약이라는건데 운행 기록장치죠 이거는 뭐 의뢰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사이드미러가 큰 유리는 차감 변경할 때 쓰는거고 작은 유리는 차감 변경할 때 쓰는거고 작은 유리는 차감 변경할 때 사각지대를 맡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요거 볼때 이건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... 이게 이렇게 있는데 우수수가 들어가는 곳 그래서 어느정도 보면 요수수로 같이 볼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보내고 참고자 하면 요게 있죠 요게 이제 그... 체중을 맞춰주는거고 요거는 이제 общем 지금... 여긴 해우 fishy가 조관형대 요거는 이제 순 hygweariser 요거 flight 여러분은 아vezуда 2, 2, 1, 2, 1, 2, 1, 3, 2, 1, 3, 2, 1, 1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